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제 살펴봤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사례에 이어가지고 성북구청장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위 서울시의 구청장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청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그대로 전국의 시군군수, 광역단체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그냥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함축하고 있는가 하니까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모든 선거에 다 적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작 방법을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그냥 성북구청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서울시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이고 부산광역시시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이고 수원시 권선구구청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이고 모든 곳에 다 일어난 일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도 전산조작이 가장 핵심입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도 여러분들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투표함 까보면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자하고 매수가 전혀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대 법원의 정거보전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부랴부랴 만들어서 별별 여러분들 투표지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들을 다 소각해버리고 새로운 투표지를 찍어서 넣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산조작을 하면 300만 표, 400만 표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전산조작이 핵심입니다. 전산조작이. 전산조작을 했느냐는 것은 현장에서 전산조작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바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거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표는 차이값입니다. 특정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그런 득표수나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본투표에서 여러분들 얻은 소위 당일 득표수나 득표율을 비교해보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여부, 사전투표 조작여부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련의 전산자료를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건 신민디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바로 성북구청장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다섯 번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에 비해서 차이가 적습니다. 차이가 적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좌우대칭 구조입니다. 완전히. 쉽게 이야기하면 동별로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의심하게 되는 것은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항상 플러스값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국민의 힘은 항상 마이너스값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키가 찬 것은 있죠. 뭔가 하니까 이 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입니다. 민주당 후보 플러스 6.6 국민의힘 마이너스 6.6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의 제3동 민주당 후보 6.6 국민의힘 마이너스 6.6 장의 제1동 민주당 후보 플러스 4% 국민의힘 마이너스 4% 월국 제2동 민주당 후보 플러스 5.8% 국민의힘 마이너스 5.8% 종암동 플러스 1.4%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마이너스 1.4% 기름 제2동 기름 제2동 기름 제2동 기름 제2동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정릉 제4동 플러스 6% 마이너스 6% 정릉 제2동 이랍니다. 전산 조작을 엄청나게 해놓으니까 동별로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 이런 표를 뺏어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로 후보와 함께 쳐넣어 놓으니까 동별로 정확하게 넘겨 정확하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북동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 이승로 플러스 9%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9% 아래 부분입니다. 삼성동 민주당 후보 7.9% 국민의힘 마이너스 7.9% 동선동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 플러스 7% 국민의힘 마이너스 7% 도남제1동 플러스 0.4% 마이너스 0.4% 도남제2동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안암동 여러분 플러스 8.1% 마이너스 8.1% 8.1% 맞죠? 8.2% 맞네요. 여러분 성북구 청장선거에서 성북구에는 모두 20개의 동이 있습니다. 성북동 삼성동 부로트 시장의 석관동까지 20개의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차이값 플러스하고 국민의힘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칼코마니가 착하게 나온 겁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에서 빼앗아가지고 한쪽에 더해준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에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에서 뭡니까 20% 정도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함께 쏟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0% 마이너스 2%가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건 야바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는 유권자가 던진 이름부터 자연수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든 뭐죠 인공수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 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덮자고 뭡니까 대법관들이 뛰고 검찰이 뛰고 뭡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내가 웃지 않으면 내가 병이 나죠.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과 좌우대칭 등의 자연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투표자들이 던진 수는 자연수입니다. 그냥 무작위수입니다. 난수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이나 좌우대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는 후보별 득표율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특정 후보에게는 플러스값 특정 후보에게는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그 경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바로 성북구 사례입니다. 동별로 조작을 할 때 동별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7, 마이너스 7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모든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구청장선거뿐만 아니고 시장선거까지 광역의회 의원 선출 선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전산을 조작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한번 짜놓으면 성북구청장 선거에서 성북구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봤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6.6%, 6.6%, 5.8%, 6.4%, 7.1%, 8.1%, 7.9% 이론적으로는 수만 명이 참여한 그런 선거에서 4박 5일 사이를 주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죠. 0값이 돼야 되는 거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건수한 차이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짓을 언제 했습니까? 그 유사한 방식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한 거죠. 4.15 총선의 이름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민주당 쪽은 전국의 평균적으로 12.5% 정도를 사전투표에서 더해주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시의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를 빼앗긴 거죠. 특히 종로구같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총 32%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한 16% 정도를 빼앗은 거죠. 반드시 이낙연을 당선시키고 황교안을 낙선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진 2016년의 총선에서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분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명백한 증거가 많은 전문가들이 의해서 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뭡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한 번 토론해보자. 사실을 어떻게 토론합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우리가 살면서 타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웬만하면 사람이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선한 쪽에 서야 되고 대법관들이 깔아뭉개가 이런 부정선거를 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들 완전히 가려지겠습니까? 자식들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식들 생각하면 우리가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누군가의 뭡니까?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우리가 금수나 짐승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등가의 원칙에 따라서 어제 6월 1일 이름들 우리가 현충일이었지만 선대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온전히 지켜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인간이 취할 도리이죠. 무슨 대단한 학식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같으면 인간의 도리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걸 덮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뭡니까? 사전 투표에 달려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는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리를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선관위 측에 당부 말 하나 안 하는 사람이 그게 대통령입니까?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죠. 어떻게 인생들을 다 그렇게 사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자식들에게 최소한을 보존해 줘야 되지 자식들이 노예처럼 뭡니까 선거를 하더라도 뭡니까 프로그램이 다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도 요즘에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사회가 이게 인간사회인지 아니면 짐승사회인지를 가끔 이렇게 혼돈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옳고 그름이 이렇게 혼미해지니까 정말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이번에 성북구청장 선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오른쪽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다행히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이 좀 덜했습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완전히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전북 지역 같은 데를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친구를 반드시 당선시켜야겠다. 예를 들면 전주시 무슨 덕진구 어린가 그런 무슨 항공사 갖고 있었던 이상직 위원 같은 그런 도표를 보게 되면 그거는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표를 밀어준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그러니까 손을 잘 안 댄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구, 구례구, 얼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한 두 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조작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지역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좌우대칭이나 특정 정당이 전부가 뭡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거나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예를 들면 해룡면 같은 경우는 무소속은 마이너스 3.1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뭐죠? 6.4 좀 크긴 하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치는 다 적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한쪽이 다 플러스고 한쪽이 다 마이너스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북구는